이번에는 조금은 더 화보 느낌으로 찍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아침이라... 얼굴이 부어있어가지고...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아, 네. 네? 어,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원호 턱슬리 광고 촬영 현상이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굉장히 긴... 길었나? 어쨌든 적당한 머리끼리에 조금... 뭐랄까... 좀 밝은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아무래도 앨범 준비 때문에 좀 머리가 짧아져서 진짜 화보 같은 느낌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군요. 이런 느낌이군요. 네. 자, 액션! 장난 좀 커주고... 인소 들려주고...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요!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다행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오케이! 네! 다행히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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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선은 안 받으면 되고 일단 기대서 팔도 한 번 걸어도 될 거 같아요 오케이 시선도 한 번씩 타면서 카메라 시선 다 높아주고 열어주고 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시선 좀 낮추고 확실히 향이 참 다 좋은 거 같아요 저는 계속 대응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원우와 퍽슬리와 함께한 광고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희쁘 사진도 많고 그리고 다양한 컨셉을 많이 시도해 있습니다 캐럴 팬들도 퍽슬리 그리고 원우 많은 분과 함께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이야